이 개물들아 와봐 이 개물들아! 갈버려 이 개XX야! 쏘아! 쏘아봐! 당겨! 당겨 봐! 왜? 못사! 내가 날려줄까? 경찰관 증문 집회법 11조 사망 3회 이상 죽이면 된다 갈버려! 버리지마라 이제 두 번 남았다 칼 버려! 죄송한데 조금만 참아 칼 버려 이 XX야! 좀 내려놔! 박제스 이 바보자식아! 바보같은 녀석 박제스 도차를 장기 제작진 도차를 이번엔 내 차례다 준성이 처럼 막고 싶었다 다리를 대충 벌리고 멋있었다 차례다 준성이 똑바로 내라 똑바로 내라 똑바로 내라 똑바로 내라 차례다 준성이 차례다 준성 이거 다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안 마시면 불일 없는거지 죽을때까지 나가라 나가라 경화드리옵니다 오 어디로 어디로 오지마 오지마 이게 뭐하는 짓이냐 죽여지지 내가 널 왜 죽여 나가 그냥 오지마 나가 아야 슬슬 오암마 준비했어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아귀한테선 밑에서 앉자 정마담도 밑에서 앉자 나 앉자 아귀한테 다시 밑에서 앉자 이제 정마담이게 마지막 한 장 증거 증거 있지 넌 나에게 혼떼게 줄 수 있을 것이야 무사 아까 소시스톱!